네 오늘 죄와 벌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도스토오프스키는 1821년도 러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온화하고 자유로웠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좀 무섭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섬세한 이 도스토오프스키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늘 말이 없고 조용히 지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오븐이라는 일이 있는데 도스토오프스키가 어떤 사형장에서 마지막 죽기 5분 전에 사형이 선고 내려지기 5분 전에 멈추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5분 동안 마지막 5분을 주겠다고 했을 때 이분이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나는 왜 그렇게 시간을 헛되게 보냈을까 이 생각하면서 또 한 2분 보내고 마지막 1분이 남았을 때 아 이 매서운 칼바람도 이제 느낄 수 없겠구나 이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멈추시오 해가지고 이제 사형이 멈추어졌는데 그때부터 이분은 항상 마지막 5분을 산다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스토오프스키 작품에는 시간에 대해서 또 그 시간의 급박함도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 제아벌이 1866년도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도스토오프스키의 집인데 박물관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버지가 아주 가난한 병원의 빈민병원의 의사선생님이셨는데 거기 그 병원에서 형과 함께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책을 읽는 데는 형의 역할도 컸다고 합니다. 이 형도 함께 항상 책을 읽으면서 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오른쪽 밑에 쪽이 그때 빈민병원 장소인데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이 제아벌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리뷰를 하기 전에 항상 작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대적 상황 이런 것을 보고 또 이 러시아 문학 도스토오프스키 문학에 대해서 공부한 교수들의 설명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을 정리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가 알렉산드르 황제 때고 본격적인 러시아 근대화에 착수된 때라고 합니다. 근대화 작업으로 농로를 해방했는데 군주에게 딱 묶여있는 농로를 해방했는데 농로들이 살 토지를 주지 않아서 도시에는 농민 출신의 빈곤한 노동자들이 많이 등장했던 때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작품 속에 도시의 빈민들에 대해서 많이 적혀 있는데 그 시대상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태어나기 전에 그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을 아주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또 쿠테타를 통해서 집권을 하면서 자유주의 이념을 유럽에 전파한 그때 당시라고 합니다. 그랬으므로 이 도스토오프스키가 혁명을 통해서 집권한 이 나폴레옹을 아주 안 좋게 생각하고 좀 마음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 속에도 나타나지만 여기에 비범한 사람이 나폴레옹을 자기에게 대입해가지고 자기가 비범한 사람인데 비범한 사람은 누구를 죽여도 된다. 이걸로 이제 작품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죽였지만 사실은 자기의 양심, 마음에 찔린 죄책감은 어찌할 수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했던 게 1부에서 6부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신을 떠난 인간, 죄와 벌은 신을 떠난 인간이 내면 속에 존재하는 선과 악의 갈등을 처절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래 제가 공리주의를 말한 게 이때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선이라는 그 마음으로 이타주의를 정당화, 그런 이타주의를 정당화한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자료를 읽으면서 제가 또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래 이분은 이제 사회에 악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에 비유했는데요. 이 노파, 죽인 노파가 정말 나쁜 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죽어도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이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였습니다. 그때 공리주의를 설명하면서 만약에 어린 내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린 아돌프를 죽여야 할까? 그 히틀러 있잖아요. 히틀러를 죽였으면 그 히틀러가 저지른 많은 만행을 막을 수 있었을까? 이런 문제에 다다르는데 공리주의자들은 그렇다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서 아돌프를 죽여야 수많은 유대인을 살릴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문제지만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그림은 이제 도끼로 죽이고 동생이 왔는데 동생까지 죽이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일부는 이제 살인을 저지른 장면입니다. 이때 1860년 무더운 여름 러시아 페테르 브루크가 장소가 이제 이 소설의 배경인데요. 이 소설가들은 또는 전체 평론가들은 이 소설이 첫 시작하는 그 문장을 최고의 문장이라고 합니다. 어떤 소설에서도 따라올 수 있는 문장이라 하는데 제가 세 줄밖에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7월 초 굉장히 무더울 때 저녁 무럽에 한 청년이 S골목의 세입작에 빌려 쓰고 있는 골방에서 거리로 나와 왠지 망설이듯 천천히 K다리 쪽으로 걸어갔다. 이 문장이 정말 군더더기 없는 최고의 문장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승전결 또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이런 게 모든 게 다 담겨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일부에 이제 이 라스콜리니코 가난한 법학 휴학생 라스콜리니코프가 자신의 지성으로 비범한 자신은 비범하기 때문에 또 힘든 사회에 악을 끼치는 사람 고리대금업자 그 노파를 죽여도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찬 생각을 하면서 우연히 생각으로 그 노인을 결국 죽이게 되고 그때 우연히 등장한 여동생 리자베타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죄책감으로 이제 시달리는 게 시작이 되는데요. 양심의 가책으로 채무 통지로 경찰서에서 소환되었는데도 크게 놀라가지고 놀란 가슴을 안고 경찰에 갔는데 살인 이야기에 대해서 듣자마자 그는 기절을 했거든요. 결국은 자기 양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속 막 신경세약 피해 망상인데 죽고 싶기도 하고 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자기가 읽은 소설 중에서 그 소설의 주인공이 어떤 절벽에 높은 곳에서 두 발만 간신히 디딜 수 있는 곳에서라도 살 수 있으면 살 천년이라도 영원토록 거기 머무르면서 살고 싶다는 그런 소설을 적었거든요. 자기가 읽은 것을. 그래서 죽고 싶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자기 이것을 보더라도 자기가 신념 가득하게 그 노파를 죽였지만 결국은 그 신념 가득한 그것도 자기의 신념이었을 뿐이지 사실 그 신념이 완벽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신념이 뚜렷이 완벽한 것이었다면 양심의 가책으로 이렇게 휘둘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3부는 이제 이 라스콜리니코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일상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그래 두냐가 자기 여동생 두냐가 자기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루진이라는 사람과 좀 부자인 루진이라는 사람과 결혼할 것을 알고 헤어질 것도 요구하고 그렇게 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또 예심판사 표루피리가 라스콜리니코프가 범인이라는 걸 느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에 대해 여러 가지 막 변론을 펼치다가 양심에 대해 물으니까 라스콜리니코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심이 있는 자는 자신의 오류를 의식한다면 괴로워하겠죠. 이게 그에겐 벌입니다. 지금 실제 자기가 그런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4부에도 인물들의 일상이 나오고요. 여기에 표루피리는 직접적으로 죄를 묻지 않고 계속 여러 가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설명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너가 죄인이라는 것도 말하게 됩니다. 그때는 말 안 했는가 오브인가에 말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 앞에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때 어떤 미콜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살인했다고 자백하거든요. 그래서 표루피리는 그냥 라스콜리니코프를 보여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브에서 이제 쏘냐에게 죄를 고백합니다. 쏘냐는 비록 창녀이지만 정말 깨끗한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창녀를 한 거는 자기가 창녀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창녀를 했다면 라스콜리니코프도 말했는데 죽거나 자살하거나 아니면 그게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괴로워서 좌절하거나 아니면 아예 창녀가 나쁜 마음에 창녀가 돼버리거나 이렇게 할 건데 이 쏘냐를 보면서 신기해합니다. 그냥 그렇게 창녀를 하지만 창녀질을 하지만 깨끗한 영혼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누구에게나 누구에겐가는 죄를 고백해야만 자기 양심에 안정이 얻어지니까 쏘냐에게 양심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브에 아주 좀 유명한 말이라면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의 핵심인데 죄를 고백했더니 쏘냐가 이래 말했거든요. 일어나세요. 지금 즉시 나가서 내 거리에 서서 먼저 당신을 더럽힌 당신이 더럽힌 이 대지에 절을 하고 입을 맞추세요.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절을 하고 소리를 내어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당신에게 생명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결국은 저는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일단은 나가서는 자기가 지금 갇혀있는 자기 내면에게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뜻이고 이것도 제가 이제 교수님께 이제 들은 내용에서 좀 알게 돼서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럽힌 대지에 절을 하고 입을 맞추라는 거는 엎드려서 땅에 그 더러운 땅에다 입을 맞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수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서서 온 세상에 서서 내가 죽였습니다.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이거든요.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십자가를 생각했고 그리고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거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겸손한 자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지 않은 자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시달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쏘냐가 이 사람에게 말한 거는 결국 공동체 정신인 거예요. 아까 김호열 스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 뭐 여러 가지 측은지신 뭐뭐 중에서 뭐뭐뭐 나왔다 하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분은 쏘냐가 이 사람에게 나가서 그 사랑 자유 온유 그러니까 사랑을 이 세상 자기가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거는 이 자기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이 세상을 더럽힌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에 절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마음을 갖고 절을 하라 하고 또 인정하고 자기가 죽였는 걸 인정하고 타이렌을 사랑하고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라는 그래야 자기 죄 씻음을 받고 그러면 자기는 이미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미 지금 죽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써 양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생명을 보내주실 거라 한 거거든요.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거고 여기 러시아의 정교의 특징이 우밀레니에라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나라 말로 해석이 되지 않는데 굳이 비슷한 걸 찾는다면 부드러움 온유 사랑 보금적인 사랑 따스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미천한 쏘냐가 라스콜리니코프를 구원으로 이끄는 존재가 되느냐에 대한 답이 이 우밀레니에라고 합니다. 이 쏘냐는 비록 몸은 육체는 더럽혀졌지만 정신은 정말 깨끗한 영혼인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부에서는 이제 자수를 하러 갔거든요. 갔는데 다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해서 들어왔잖아요. 잡혀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자수하기 싫어가지고. 왜냐하면 그때까지 자기는 살인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는데 그 예수님 같은 쏘냐가 멀리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이제 자기는 살인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에필로그에 보면 이제 시베리아 감옥에 가서 이제 읽는 이야기 수감되어 있고 이제 막 거기서도 죄를 자기가 죄를 인정하지 않다가 소냐의 그런 지극정성인 모습 한결같은 모습 다른 모든 죄수인에게서 성자 성인으로 성자로서 불림을 받을 정도로 고결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랑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소냐는 사회의 부조리를 정말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가족을 부용하기 위해서 세상을 감당해냅니다. 이렇게 여기서 옥바라지를 아주 열심으로 다하고 사람은 서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소냐는 몸으로 보여줍니다. 이 제압을 인물들 중에서 정말 대부분의 인물들은 어쩌면 다 라스콜리니코프를 도와주고 있어요. 힘들게 한 사람들조차도 라스콜리니코프를 결국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결국 내 힘으로 노력해서 이렇게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젖을 먹였고 키워주었고 또 아플 때 약을 먹여주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피팍을 막는 가족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그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 라스콜리니코프도 주변에 소니아, 라주민, 포르피리, 소니아의 아버지 또 리자베타 이 모든 사람이 결국 얘를 도와줬습니다. 왜냐하면 또 리자베타는 왜냐하면 러시아에는 바보 성자 이게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긴 또 바보 성자가 유로집이라고 하는데 러시아의 작품에 본 톨스토이에도 바보 이반인가 있거든요. 이반이 정말 성자로 나와요. 바보지만 모든 걸 다 베풀어도 형제들에게 아주 악한 형제들에게 다 베풀어도 결국은 승리하는 게 나오잖아요. 리자베타가 아무 하는 역할이 없어요. 정말 바보 같고 온유하고 늘 언니한테 이복 언니한테 맞고 맨날 나쁜 말 듣고 이렇게 하지만 별 반응을 하지 않아요. 완전히 짓밟히거든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도 결국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죽을 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도끼에 맞아 죽거든요. 집에 들어와다가 이게 러시아 문화에서 존재하는 바보 성자 유로집인데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라고 합니다. 어떤 의사가 왜 바보 의사라는 책을 지었거든요.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보가 돼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손해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순교처럼 죽는 이 마지막 순간이 유로집이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적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가장 닮은 존재 이 소냐와 리자베타 같은 사람입니다. 소냐는 비천한 존재지만 비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창피하게 느껴요. 이제 창녀로서 또는 엄마도 완전 엄마 아빠도 아주 힘든 삶을 산 가난한 집안이었잖아요. 근데 창피하게 느끼지만 라스콜리니코프처럼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자존심을 내세운 사람은 결국은 겸손한 자는 아니거든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사진을 저지르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기가 초인이 아니라 한 마리에 이에 불과하다고 자책했는데 소냐는 자기를 한 마리에 이에 불과하다고 한 번도 그렇게 자신을 낮게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각합니다. 겸손한 자는 자각하지 않습니다. 소냐에게 인간은 벌레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표로필이도 결국은 라스콜리니코프를 도와줬는데 법적인 언어로 이 사람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면서 결국은 자수를 하도록 이제 도와주거든요. 왜냐하면 라스콜리니코프를 존경하고 좋아해요. 표로필이가 이야기 대화를 해보면서 그래 만약에 이 소설이 소냐의 그 거룩한 사랑으로 자수를 하게 했다면 여기는 신비주의적인 이 소설로 전락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표로필이의 그런 법적인 해석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소냐와의 균형을 맞추었고 그 라스콜리니코프가 다시 자수하고 자기의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적당하게 받고 하는 그런 갱생으로 이끄는 데 역할을 하는데 소냐와 이 표로필이가 훌륭한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여기 마지막 페이지 전전인가 그런데 이 글이 나오거든요. 맞은편 강 기슬에는 노래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그곳에는 자유가 있고 이곳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며 그곳은 아예 시간이 멈춘 듯 아브라함과 그 양떼 세기가 전혀 여전히 끝나지 않은 것 같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자리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눈도 떼지 않고 앞만 바라보았다. 여기 지금 이 죄수로서 제 감옥 안에서 바깥쪽에 강 기슬을 보는 거거든요. 강 기슬과 여기는 완전 다른 곳이에요. 강 기슬은 강 건너는 자유가 있는 곳이고 이쪽은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얘가 도망가서 강 건너로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소설은 완전히 수준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쪽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고 나는 죄인이고 저쪽과는 다른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자유가 있고 이쪽에는 저쪽은 자유가 있고 이쪽은 자유가 없다는 걸 또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없는 이곳에서 내가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이 뒤에 글에 제가 적어놨네요. 여기에 맨 마지막 문장인데요. 7년 겨우 7년 이제 이 행복이 막 시작되었을 무렵 어떤 순간에는 그들 둘 다 이 7년을 7일처럼 바라볼 준비가 돼 있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드디어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드디어 이제 사랑을 안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7년을 그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그렇지만 이제 드디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7년이 7일처럼 느껴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 사람이 이 안에서 제대로 된 삶을 알게 되었고 점차 하나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간다는 건 자기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신념 자기는 비범한 존재이고 비범한 존재는 사회의 이 같은 존재를 죽여도 돼서 그래도 정당화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의 세계에서 이제 다른 세계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인간은 최종적인 내가 완전히 완벽하게 나는 이걸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또 완벽한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이 죄압을 전체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라스콜로니코프는 자기의 신념이 옳다고 생각하고 법학도로서 그 지서 뛰어난 지성으로 모든 것을 다 이제 합리화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완벽하다 생각했는데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걸 결국은 깨달았잖아요. 우리 사람이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책 제목이 나도 틀릴 수가 있다.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좋다는 걸 주장하면 결국은 만약에 거기 물론 우리가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야 될 진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외하고 모든 것은 무조건 내가 옳다면 결국은 그 반대편에게 생각할 여유 또는 내 의견을 들어줄 여유를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놓고 또는 나도 바뀔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이걸 보면서 느껴졌습니다. 네 이상 이제 제와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